여강은 알고있다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. 네, 두 번 박수 주세요. 음악 주십시오. 네, 박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남국입니다. 지금 제가 처음 여기 이런 자리에 섰거든요. 그래갖고 노래를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강은 알고있다면요. 여주 노래거든요. 여주 노래 들으시면서 여주에 어떤 명소들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악 주세요.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 맘에 구비진다. 가신님 그대 곧 날 이룬 꿈 여강은 알고있다. 가신님 그대 곧 날 이룬 꿈 여강은 알고있다. 가신님 그대 곧 날 이룬 꿈 여강은 알고있다. 가신님 그대 곧 날 이룬 꿈 여강은 such Mang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